모든 프로들이 멀리 치는 방식은 단 하나입니다. 아마추어분들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리, 보리, 쌀!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기호입니다. 공을 멀리 치는 방법,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지만 이 하나는 모든 프로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연수장 회원도 이 기술을 습득한 후 드라이버가 200m에서 230m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고 이 기술을 습득하셨던 여성골퍼가 170m이 나갔는데 이걸 까먹고 150m으로 20m가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멀리 치는 데 있어 오늘 레슨 참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비거리 레슨인 만큼 BT스윙 H로 보여드리겠습니다. BT스윙 H는 바디턴 스윙, 높은 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탑을 높여서 쳐도 스피드는 나오지만 비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방금 샷은 부드럽게 친 것 같은데 비거리는 좀 더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샷은 올라가서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올라간 운동에너지랑 싸우면서 팔로 끄집어내려서 힘으로 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 스윙은 팔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원심력을 활용해서 휘둘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바로 전환 동작입니다. 클럽 스피드는 비슷하지만 효율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 앞에 서서 왼발을 공 바로 앞선 상에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클럽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진자 운동으로 등속도 운동을 해보는 겁니다. 백스윙의 60% 지점 왼팔이 지면과 수평되는 지점에서 왼발이 나가면서 등속도로만 쳐보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을 치지 않아서 멀리 갈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샷은 과장하면 등속도로 팔은 저는 전혀 안 쓰고 스윙을 한 건데 몸을 활용해서 팔과 클럽이 빨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환의 효과입니다. 다시 등속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번엔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60% 지점에서 같이 나가 봅니다. 이게 바로 프로들이 멀리 치는 방법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아래에서부터 스피드를 벌어놓고 이 60% 지점에서 전환이 되면서 거리가 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SSC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 X자로 꼬여 있고 어깨 쪽지가 확 늘어나 있습니다. 이 60% 지점에서 백스윙이 되면서 더 늘어나졌다가 전환이 되고 왼발을 탁 밟았을 때 꼭 오래 누르는 게 아니라 왼발 밟고 땅에서 빠르게 벗어나면 순간적인 힘을 몰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다가 빠르게 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지면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순간적인 스피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보리 보리 쌀 하고 빨리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빠르게 벗어나는 게 키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60% 지점에 가깝게 보리 보리를 연습을 하시고 쌀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빠르게 벗어나가는 연습을 많이 반복해 주세요. 팔은 정말 붙들고 이 삼각형 구조로 진자 운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몸이 훅 하고 들어갔을 때 클럽이 빠른 속도로 휘둘러지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보리 보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쌀 보리 보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쌀 물론 여기서 보리 보리 하고 뭐 왼팔이 개입된다든지 오른팔이 개입된다든지 이런 건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T 스윙 H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양팔을 사용하지 않고 이 삼각형 구조를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다리를 밟고 땅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능동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능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몸을 이용해서 팔을 잘 날립니다 부메랑 날리는 것 같이 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했을 때 중요한 건 백스윙이 거북이 같은 느낌이지만 또 토끼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로 들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몸으로 크게 만약 볼이 이렇게 하는 게 느릴 경우 생각한 것보다 거리가 멀리 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가속을 하기 위해서 팔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 몸의 중심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이 클럽을 일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운동에너지를 많이 벌어놔야 돼요 그래야 몸이 훅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총을 쏘기 위해서 딱 장전을 하고 총으로 팍 쏘면 총알이 나가서 총알이 빠르게 공을 맞추겠죠 그런데 총검수라는 것처럼 이렇게 총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덜하고 클럽이 일을 많이 할수록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팔이 상체에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속도를 못 낸다면 몸통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팔 감정은 등속도 운동 물론 중력 때문에 등속도 운동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임팩을 주지 않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스피드는 몸으로 내주십시오 몸을 쓸 때는 팔이 빨라질 수 있게 그리고 클럽이 빨라질 수 있게 사용하는 게 키입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 일요일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힘으로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환이 필요합니다